오늘 우리는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인퇴되신 대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나두 성모님께서 경당으로 이전하셨던 기념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념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 대축일에 마다 우리는 창세기일을 낭독하고 또 같은 부분인 루카복음을 낭독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지금 루카복음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읽고 잘 아실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더한 죄를 한 번 더 짓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당화하고 또 다른에게 탓을 돌리는 죄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자신을 숨겼습니다. 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바로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또한 당신께서 살라고 하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으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른 이에게 정가하고 남의 탓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 과일을 먹으라고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용서를 청했다면 오늘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를 아내에게 정가하였던 죄가 아주 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에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그 죄를 용서를 청하기보다는 다시 뱀에게 그 죄를 정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서로 탓하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고해성사를 보면서 남편의 죄에 대해서 탓하고 또 시어머니에 대해서 탓하고 있습니까? 이 죄가 계속해서 커져왔습니다. 이 죄가 계속해서 커져왔고 지금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말씀은 정말 다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너의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의 이브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조사는 바로 하느님께 불수명했지만 성모님께서는 예스 아멘이라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바로 하느님 아버지 그 아들의 어머니로서 택하셨습니다. 이브는 그리스도 아멘이라고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과 땅을 잇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멘이라고 응답했을때 성모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끈이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아멘 이라고 응답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구세주를 임태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기 나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멘 네 라고 응답하는지 그리고 마귀부터 아니라고 응답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서로 싸우거나 비난하게 될 때 우리는 옛 아담과 옛 이불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이고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작은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5대 영성으로 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반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하고 자기의 잘못을 탓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조상이었던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은 우리 따라가도록 합시다. 바로 지금은 은총이 가득한 그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목적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받는다면 정말 다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같은 기도여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정말 어떤 힘도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많은 힘을 만들어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반은 자면서 많은 기도를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기도로 상달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저편에 있었을 때 많은 총알을 마귀한테 쏜다고 해도 그렇게 기도를 정석과 바치지 않는 것은 다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장계를 하시면서 조금만이라도 더 보석을 바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고통을 우리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치고 계십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심한 고통이고 항상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뒷편의 의자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보석을 바치면서 바닥에 앉아주시고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를 바치실 때는 꼭 장계를 하시면서 기도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결과를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런 보석을 이렇게 바치는 것은 정말 조그만 희생을 바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에는 서로 같은 속도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일치해서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과 육신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빨라지는 것을 제가 보고 그때 마이크를 제가 잡고 같이 기도를 바쳤던 것입니다.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장계하시고 목적 기도를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어마어마가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병원에 계십니다. 오랫동안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회장님께서 엄마를 모셔서 기도하기 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신분이 엄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주 기도를 5단 대신 10단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리아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것입니다. 율리아 엄마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희생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철회 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같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찬미를 부르실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찬미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나 시급하고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체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서둘러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적은 분들만 계시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시 함께 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실거죠? 아멘? 다 뺀 속도로 기도할 때 천사가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빨리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다 혼란스러워하고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시 기도할 때 큰 힘을 자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그렇게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오늘은 바로 성모님께서 원죄없이 닉텔되실 대축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쏟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으십시오. 가능한 그 많은 은총을 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은총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많은 은총들이 낭비되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을 같이 화를 내지 마시오. 그것을 기도로 공헌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공헌한다면 여러분은 그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총을 받게 되면 그 은총이 다른 이들에게 갈 것이고 여러분을 화나게 했던 영혼들이 다 다시 회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번 윤리아 엄마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총을 받았을 때 그 은총이 죽었을 때 그 은총이 죽었을 때 그 은총이 죽었을 때 그 은총이 죽었을 때 그러나 그 은총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총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총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은총은 그 은총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 죽었을 때 그 은총이 죽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때려서 내가 아이까지 유산했다고 했으면 아마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윤리아 엄마를 그토록 강력한 복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윤리아 엄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고 성인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길 원하십니까? 네, 아니요. 그럼 정말 거룩하고 성인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영성을 온전히 실천하십시오. 아멘,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집에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탄을 준비하는 정말 최상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시고 서로 이웃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옛 아담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아담은 아내를 탓하였습니다. 그리고 뱀을 탓했던 바로 그 입으로도 끊어버리십시오. 서로서로를 탓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남을 탓한다면 그 뱀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뱀을 다 묶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성이 무기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최대한 다 활용하십시오. 우리의 영성을 온전히 다 활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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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